야구 됐어 됐어 아 뒤졌어 됐어 뒤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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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안 낮으냐? 아 이거 낮아야 되는데 그래 이제 딱 저건데 아 안 낮으네 이게 딱 이게 낮아야 되는데 이게 방패가 낮아야 되는데 방패가 방패 방패 잠깐만 방패 안 어 안 낮이지 안 낮이지 네가 해봐라 야 그치 어어어 땡큐 어 땡큐 오케이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어 어 좋았어 좋았어 어 아야야야 어어어 어어어 어 내 타자가 써보지도 못했어 쯔 으으 개같은 것들 덤벼라 들어와라 야 네가 네가 가면 어떡해 네가 가면 어떡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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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새끼들아 나와 그렇지 내가 쐈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스 내가 죽였스 중전 단 가라 그렇지 아저씨 여기 불판 좀 가라 에이 손이 가라들였습니다 자아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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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 2인분이요 어 좋아좋아 어디야 어디야 새끼들 다 들어와 이씨 어 쌍먹어주겠어 오늘 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어 다 부숴버리겠어 그냥 좋아 마지막 라스트 하나 같이 용기 냈다 잘했다 야이씨 그러나 내가 부숴버릴거야 어 아저씨 여기 파나마 더 아유 손님 고기 좀 시키시면서 판 좀 갈아주세요 힘들어집니다 예 판 갈아주시구요 좋아좋아 좋아 한명 남았어 이런 바람직한 자세 좋아 한명 남았다고 나가지 않는 이런 자세 아 정의는 돌아온다 아주 좋은 자세야 방심하지 않는 자세 아 아 연장매치 방어 그렇죠 좋죠 이거는 응당 응당 타창칸 한번 더 가야되는 각이야 어 야 좋아좋아 한번 불타오르는구나 여기서 어 여기서 역전 가자고 아 이걸 또 불타오르네 이걸 이걸 또 불판 내가 또 여기서 내가 시원하게 또 국내산 또 여기 숯불한번 넣어줬어 내가 내구 눈이 없이랑 넘어